여보세요? 진짜 버텼어 저.. 0 4 2 2 2 2 2 2 2 3 1 4 살아있는거지? 그렇지? 통화 잘되네 니 휴대폰도 이제 내가 해킹했어 니가 죽고 못사는 그녀가 걱정하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 얼른 그 아이 마음 아프단 말이야 안해요 구해주지 못해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난 아주 잠시라도 널 용서해줄까 고민했는데 내 마음을 왜 자꾸 배신하는거야 왜 다시 조용해져 버렸네 그래도 살아있어 그럼 됐어 여보세요 나야 레이 몰랐지 네 아무 걱정 말고 구원자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그러고 보니 요즘 안 물어본거 같은데 RF의 메신저는 잘하고 있지 어서 파티가 열렸으면 좋겠다 아무튼 구원자님이 말한거 기억나? 그거 꼭 지켜줘 뭐라 무슨 말을 하는지 대답이 안들리네 아직 전부 다 해킹된 거라니까 어 나 좀 치워야 할게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조금 이따 또 통화하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